2, 2, 3, 4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있을 수 없듯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싸우고 또 싸워서 지킨 위대한 민족의 역사여고 싸우고 또 싸워 나가자 새로운 역사를 쓰리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있을 수 없듯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사우고 또 싸워서 지킨 위대한 민족에게 역사여고 사우고 또 싸워서 지킨 위대한 민족의 역사여고 또 싸워나가자 새로운 역사를 쓰리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있을 수 없듯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있을 수 없듯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 한 해이 필요한 거죠 한국국토정보공사 아멘